안녕하세요.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 10번째 시간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 있습니다. 과점주주의 판단은 어떻게 할까요? 과점주주라는 것은 50%씩 보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일까요? 자, 그렇지 않습니다. 과점주주의 판단은 50% 플러스 한 주, 50%를 초과하여야지만 과점주주라고 하고요. 이때 주의하실 것은 대표자가 30% 갖고 있고 배우자가 30% 갖고 있다고 그러게 되면 과점주주 집단이라는 것은 특수관계자, 혈연, 지연, 지연은 아니죠. 혈연이라든지 경제적 연관관계 이 부분을 포함해서 과점주주 집단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본인 30%, 배우자 30%가 있다고 하게 되면 60%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로 판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 의무의 요건은요. 처음에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이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인 요건이 있는데요. 결국은 세 가지 요건, 주된 납세 의무자가 법인일 것, 두 번째는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일 것, 세 번째는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일 것, 총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지는데요. 납세 의무를 지는 한도는요. 징수 부족액 곱하기 과점주주의 지분율입니다. 예를 들어 1억을 부가세를 체납을 했다고 하게 되면요. 아까 같은 경우 대표 30%, 배우자 30%, 60%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억의 60%인 6천만 원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과점주주를 알아봤으니까요. 우선 과점주주 개념에서 발생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슈가 간주취득세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념 자체는요. 부동산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나 진배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인데요. 계산법은 부동산 가액 곱하기 2.2%이고요. 그리고 과점주주의 지분율, 아까 배우자 30%, 대표 30%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액 곱하기 2.2% 곱하기 60%가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그 법인의 부동산 총액 자체가 100억이라고 하게 되면은요. 100억 곱하기 2.2% 하면 2억 2천이잖아요. 2억 2천 곱하기 60% 하게 되면은 1억 3천 2백만 원의 간주취득세가 나옵니다. 이 부분은 특히나 세무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지방세라는 이유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놓치는 경우들이 종종 목격이 되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상 간주취득세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